오늘은 여러분께 각박해진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을 영웅이라 칭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 검촬영들 나 이제 인생 망하는 건지 좀 알려주라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여자를 일으켜 세워줬어. 그런데 내가 도와준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한 애만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 당시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서 당연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가리라 생각했는데 지난 2월에 갑자기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이 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 죄명이 그 유명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는데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다고 폴리그래프 조사 받으래서 다녀왔어. 참고로 여기서 폴리그래프는 거짓말 탐지기를 말합니다. 근데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 알려주고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보도 없이 2월 26일자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더라고. 그리고 어제 3월 2일자로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내가 3월 1일자로 기간제 교사 취업을 했는데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사건 송치된 걸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로 통보하는 거야? 난 당연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 불기소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괜히 내 이미지 박살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야. 다음부터는 여자가 넘어지거나 그래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라 형들 괜히 도와줬다가 인생 꼬이게 생겼어. 이거 만약 여자에 일관된 진술 타령하면서 유죄 나오면 나 인생 망하는 거지? 라고 말하며 이 남성은 검찰사 건조회에 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세상을 만든 저런 여자들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너무 커다랗게 들고 있네요. 이제 대한민국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도 여자 몸에는 정말로 손 떼지 마라. 대학 가면 동기 여자에도 오해받을까 봐 길바닥에 냅다 버리고 알아서 들어가라 하는 세상인데 내가 실제로 신고 나가서 봤는데 새벽에 여자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고 차 여러 대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사도에서 업어오긴 커녕 신고만 하고 제 갈길 가는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신고자에게 진짜 사람이 차에 깔려 죽을 뻔했는데 신고보다 먼저 도와주지 그랬냐 말하니까 괜히 손댔다가 신고하면 어쩌냐고 무섭다고 말하고 가더라 세상 진짜 각박하지 항상 여자는 조심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신고해 이 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나는 말을 현직 경찰관이 하는 나라가 되었죠. 공공장소에서 심정질 발생 시 cpr 받을 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 라는 캐나다 몬트리올 심장연구소의 발표에 대해서 남자들은 여자 살리는데 관심도 없구나 개같은 남자들 cpr을 여자만 안하고 여자만 미워하는 남자들 존나 짜증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세상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여성들인 거니까요. 당신들이 선한 마음을 가진 남성들의 마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경찰관도 여자를 도와줄 때는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된다 말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일반인 남성들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남자탄만 하는 당신들이 너무 밉습니다. 허구한 날 남자탄만 하지 말고 다른 원인을 찾아보세요. 이기적이고 음흉하게 행동하며 남성들의 행동에 제약을 걸어버린 건 우리들이니 말입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길거리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괜히 시비에 걸리지 말고 도망쳐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를 욕할 게 아니라 널 욕하렴 요시야.